국어 공부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어라는 비문학 이 독서 지문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가 과학기술 지문을 보여줄 텐데 문과생들은 과학기술이 더 약할 거고요 이과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도 글쓰기 논리가 있거든요 글쓰기 논리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글읽기를 가르치거든요 논리적으로 가르친다는 건 그냥 논리라는 말을 자꾸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형식 논리학이라고 해서 문장만 쫓아가게 만들어서 더 빠르게 읽는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해서 벌써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중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선별하면서 빠르게 독해할 수 있고 이 선별이라는 것은 바로 기준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고 수많은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 기준이라는 걸로 갈고리처럼 흘트면 정말 필요한 문장만 남고 선별된 문장들이 바로 선택지로 올라오고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문장들끼리의 연관성을 지어서 선택지를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의 논리라는 걸 따지고 한 문장 한 문장의 지식을 따지고 이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었다면 혼자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은 엄청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나오지 않는데 자꾸 그것만 의존하니까 우리는 이게 과학이든 어떤 글이든 논리라는 거 기준을 잡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한다면 논리란 두 개의 문장이 있다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있다면 앞 문장의 범위 자 우리 이것은 속도에 관한 얘기라고 말했으면 뒤에는 빠르다 느리다라는 속도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맛이라는 걸 했다면 이 맛은 달콤하거나 좋은 맛이오나 나쁜 맛이라는 것만 뒷 문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논리입니다 그러면 앞 문장을 통해서 이 범위를 가지고 뒷 문장을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크게 확장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의 단락을 보면 이 특히 첫 단락이 나머지 단락들에 뭐가 나올지를 벌써 예견해 줄 수 있고 우리는 뭐를 읽을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첫 문장의 범위를 보면 나머지를 결정하고 첫 단락을 보면 나머지 단락을 결정하고 또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또 결정이 되고 이 첫 문장도 결국은 이 서론의 범위에 있고 이 첫 문장도 서론의 범위에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범위들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첫 문장에서 해당 필요한 문장을 고르고 각각의 첫 문장에서 해당하는 문장들을 골랐을 때 독해가 빠르고 기준만 남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직 저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저는 철학 책을 8권 쓴 철학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명 없는 8권의 책을 쓴 작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작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고 지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철학 작가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하나에도 첫 문장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왜? 뒤에 내용을 다 결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굉장히 쉽고요 이 과학 기술은 특히 정해져 있거든요 과학 기술의 글쓰기 방식은 How라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어떤 기술이 있다면 이 기술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서 얘네들은 이 X나 Y라는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 X의 특성 A, Y의 특성 B 그리고 이 특성들이 순서대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How거든요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을 하니 그럼 안 봐도 이 글은 이거 나올 거고 이거 나와서 이것들이 연결돼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잡으면 되고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보면 되고 차이와 동시에 이거고 각각의 작동이니까 How에 속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고 상대적 서술어라고 해서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부피가 크다 작다 이런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절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문제풀이가 아니고 지문을 얼마나 빠르게 필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읽었으면 좋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한다면 또는 이제 예비 고3들이라면 이렇게 비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제가 장담할게요 대한민국 학원 강사 중에 글을 쓰는 사람 유일한 사람으로서 글 쓰는 우리나라에서 8권의 철학책을 쓴 거의 없는 몇 손가락 꼽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논리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첫 단락을 잘 보고 첫 문장을 잡아야 되겠죠 최근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입체 영상을 구현, 어떻게 구현했니? 기술이니까 그럼 이 입체 영상을 구현하려면 3D 애니메이션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네 그것들이 하우겠네?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됐네요 됐어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3D 영상, 이 영상 다시 말하면 입체 영상, 3D 입체라는 말을 바꾼 거죠 이것을 구현, 구현한다는 말은 동의어 똑같은 말이죠 생성, 출력, 생성하고 출력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죠 필요한 단계, 구성 요소가 모델링 그리고 나서 렌더링이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본론 이래 뭘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론 이래 모델링은 뭐고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거를 받아서 왜? 여기서 거쳐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얘의 특성을 받아서 렌더링은 그러면 또 본론이야 얘는 뭐하는 건데 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거치면 이제 생성되고 출력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을 것은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모델링은 어떻게 생성하기 위해서 렌더링은 어떻게, 얘를 바탕으로 어떻게 생성 그 차이와 순서만 잡으면 되고 또 역시 논리상으로 머릿속에 계속 그거를 두고 매 달락에 또 첫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다 읽은 거예요 보세요 모델링은 모델링 순서대로 나왔죠 예측한 대로 매 달락의 첫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3차원 가상공간에서 물체 이런 거 과학기술 지문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강조할 때 크기 나오냐, 속도냐, 질량이냐, 방향이냐 이건 문과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포인트예요 그럼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이거죠 수능은 그냥 쓰지 않아요, 논리예요 같은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이 값들을 수정하는 거다 그럼 이제 모델링이 하는 거는 딱 하나네요 그럼 뭐가 나올지 이제 다 알아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이 하는 일은 물체의 모양하고 크기를 어떻게 값을 매기는지 고유의 값을 또는 위치, 공간적 위치의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그리고 표면의 특성의 값을 어떻게 고유 값을 매기는지를 설명이 나오겠네요 그럼 달고 써보세요, 뭔지 몰라도 돼 이 순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보세요, 신기할 정도로 이제 모양과 크기의 값을 설정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데?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된 삼각형으로 삼각형을 활용한다, 됐네요 그러면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바로 삼각형, 삼각형이라는 점 그 점, 3개의 점을 이용하네 라는 거죠 쭉, 이 방법으로 쭉쭉쭉 방법이잖아요 방법,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들 보세요 계속 그 얘기요 삼각형, 이 꼭직점들 이걸로 모양과 크기 계속 이야기하죠 이 개수들,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면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 이제 위치는 물체의 고유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위치, 그러면 고유 모양과 함께 간다 달라지지 않는다 결론은 뭐다? 삼각형의 개수로 하우, 결정한다 딱 끝난 거예요 드르르르, 커지거나 작아진 경우도 정점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는 거지 개수가 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앞에서 개수 그대로야 위치 그대로야 그냥 넓어지고 줄어드는 것 뿐이야 개수는 똑같아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도 정점들의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전측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얘까지 말했으니까 표면 얘기해야 돼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의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 그럼 여기는 뭐로 나타내? 질감하고 색으로 나타내 그럼 많이 읽었지만 별거 없어 뭐야? 여기까지는 삼각형의 개수로 나타내 여기는 뭐야? 질감이나 색으로 나타내 끝!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차례예요 그럼 안 봐도 단락이 바뀌면서 렌더링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보세요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한다 이 데이터가 뭔데? 이 값 고유 값, 값, 값 데이터 앞에 뭐야? 얘네들 모델링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그럼 또 똑같이 2차원 화면을 얘네를 이용해서 어떻게 얘네를 이용해서 어떻게 2차 화면을 만드는데 결국 또 하우 어떻게 만들어? 화면을 얘네를 이용해서 그럼 얘네가 철저하게 뭐야? 얘네? 값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는 3차 얘는 2차예요 이 차이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또 매 단락의 첫 문장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아하 렌더링이란 앞에 숫자의 값들을 통해서 만드는 거구나 그럼 이제 2차 화면을 만드는 화면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화면을 이거는 값을 결정하는 거고 화면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 화면을 잘게 나는 화소 이제 화소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전제죠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화면을 만드는 건 화소인데 이 화소와 얘네들의 값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화소 얘기합니다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 화소값 계속 화소값이에요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보이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멀리를 활용하여 계속 화소값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초점이 화소값이라는 거예요 원근을 통한 화소값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 위에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또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 입체값을 입체감을 드러낸다 그러면 화소를 통해서 일단은 뭐야 입체감을 드러낸다요 다 아주 쉽게 근데 우리는 아직 궁금한 게 뭐야 진짜 궁금한 건 얘네 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딱 하나 화소라는 걸 통해 입체감 멀고 가까운 원금을 드러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면 엉터리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되는데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모델링의 숫자 수수 고유값을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화소 입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값을 어떻게 how 이용해 이게 이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하위에 속하는 단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점의 개수 이제 나오잖아요 이거 활용하죠 그럼 이 개수 삼각형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높아서 출력의 화소수가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다 그래서 연산이 길어진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읽을 때 이해하지 말고 아 활용하는 방법인데 얘네들의 이 개수가 삼각형 꼭지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얘네 연결시켜 화소 이게 많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숫자를 계산하니 그래서 연산이 오래 걸려 연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하지 말고 우리 과학기술지문을 읽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 서수로 연결을 보란 말이에요 이해하지 말고 그럼 개수가 작으면 화소 잡고 연산 천천히 많이 안 걸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데이터 연산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하는 데이터가 차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라는 문제가 생겨 왜 문제야? 이런 게 하우에 속하는 거 하나씩 순서대로야 하나씩 순서대로니까 이거 계산할 때 이럴 때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원인 원인은 하나씩 순서대로야 그러면 끝났어요 논리, 글쓰기 논리상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제대로 모델링해서 이거 멘더링을 가려면 계산해야 되는데 많으면 문제가 생겨 그럼 원인 나오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봐도 제대로 된 멘더링은 하나씩이 아니고 동시에 그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집어넣으면 해결돼 느려지는 걸 병목 현상을 막아 논리로 난 이 질문 전혀 모르는데 보세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 문제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게 하는 건 동시에 집어넣어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CPU 쭉 나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GPU라는 건데 쫙 봤을 때 그래서 쭉 읽어봅니다 다 필요 없는 내용 이거 하지만 GPU는 이거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에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어떻게?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여기까지는 똑같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량을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 끝 이게 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문제 해결책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고 이게 바로 오답률 문제였고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글은 그거를 말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글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저는 과학기술 했지만 과학기술 지식 1도 설명 안 했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글에 읽기 논리대로 가면 저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들의 차이를 보면 되고 다음에 뭐가 나오고 될지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겁먹지 말고 지식이 아니다 문장 뜻풀이가 아니다 과학이든 경제든 법이든 인문이든 글쓰기 논리가 있다 글쓰기 논리로 하면 너무 쉽다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독서 영역은 글쓰기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